기준님 기준님 기준님은 지금 다시 결혼생활을 하시라면 못하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 굴레에 들어간다 치면 내가 생각하는 남자 이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남자의 조건을 맞추려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기 때문에 남자라는 족속 자체를 생각을 안하고 사신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사는 둘레 내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지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남자가 필요해서 만나는 그런 남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그전에는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만났었는데 만나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도 만나봤고 그랬는데 만나보면은 사계절을 보니까 그게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어떻고 보이더라고요 아 생각이 어리구나 그러고 여러가지 다른 것도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외모적으로는 저는 하나도 안 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기준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이쁠 나이잖아요 이제 30대 중반인데 한참 이쁠 나이에 어려서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꿈꿔왔던 거에 너무 반비례 되는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신중의 신중을 겪고 기준님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내 또래나 내 밑에 애들은 좀 전에는 뭐 연아도 만나봤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기 같아서 싫어 나보다 같은 동성을 만나더라도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노는 게 재밌던 분이세요 기준님은 본래가 근데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요 남자도 말하는 거지요 그런 본래에서 살았고 더더군다나 기준님은 남자를 만난다 치더라도 남자를 휘어잡고 살아야 돼 내 손아귀 내 손아귀에서 내가 뭘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분이 기준님이세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전남편도 거의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기준님은 그 지금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야 하시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뭔가 하나를 맡겨놓으면 똑부러지게 해 내 일에 대해서는 하지만 본인 본인 자신의 자신의 일 본인 자신의 일은 정말 바보처럼 못하시는 분이 또 기준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예뻐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를 던져놓으면 그거를 100% 다 완수를 해오니까 정말 똑소리나게 해갖고 오니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일에서는 0점이야 0점 내 관리할 줄도 모르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줄도 모르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냥 애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 네 그렇다 한들 그 아이가 엄마만 봐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사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 내가 크면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러겠지만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아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너무 고리타분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 동생도 친동생도 저보고 꼰대기 같다고 네 그런 분이 기준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셔야 돼 그러고 기준님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뭐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 정말 열심히 살고 내 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아이만을 위해서 어 근데 뒤로다가는 구설이 너무 많아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네 본인은 기준님은 누구 하나한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든 네 근데 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진짜 완전 죽일 년이야 어 그렇게 구설을 타시는 분이시요 왜 이렇게 구설이 많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서 만큼은 내가 기준님은 꽁돈이라는 거 꽁짜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셔 어 내가 일한 만큼만 벌고 내가 일한 만큼만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 사람이세요 네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우리하고 차연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다가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하면서 뒤로다가는 내 나를 좀 관리를 하고 나를 좀 단장하고 꾸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꼽다 꼽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안이 꼽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떠한 일을 해도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아버님하고의 일에서 같이 연관돼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이 아버님의 일이 아닌 어디를 가도 기준님은 열심히 하세요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시고 그 구설만 조금만 좀 막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준님 기준님 올해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지치고 한다 하더라도 기준님은 뭐를 하고자 하면 그 일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뤄져 나가는 분이세요 기준님 기준님 올해 이제 올해 초 6월까지 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기준님 진짜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좀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한 거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화로도 이제 그 전에 전화상담 요즘에 그런 어플에서도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우울증 와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응 이게 왜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나 잘 지내 몇 년 동안은 6, 7년 동안 그래도 잘 지내오던 지인들도 있었는데 다 떨어져서 가고 네 진짜 아무 내 옆에는 진짜 가족밖에 없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준님 기준님을 보자 하면 기준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일은 참 열심히 잘하시거든 근데 사람들의 그 구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는 지금 그 그 지금 30대 중반이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갈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기준님 자체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참 지내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 무리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게 또 기준님이야 사람한테 믿음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갖지도 못하고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준님을 또 잘 믿고 의지를 해요 그런데 기준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무리를 못 만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서로 속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속마음은 또 얘기를 못해 자존심 때문에 기준님이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신 분이야 자존감도 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사람을 추스려 나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갈리는 거야 나하고 계속 갈 사람 떨어져 나갈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6,7년을 같이 좋은 세월을 같이 보내 왔던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아파하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만큼 또 괜찮은 사람들 들어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본인은 뭐가 누가 지나가는 말로다가 그냥 나쁜 얘기를 하나 툭 던지면 거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크게 받는 분이셔 하나를 갖다가 이만하게 부풀려 갖고 혼자 자기 생각 속에서 너무 크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마셔 병나 병나 그러지 마셔 그러고 아까 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님은 그렇게 못하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지체를 접으셔 내 아이가 있고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셔 아셨어? 그러기 때문에 기준님은 그냥 좀 훈련을 하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막 증폭이 돼가지고 이만해져갖고 나갈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이걸 해결해 놓고 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야 본인만 자기가 자기 신세 복는다고 그랬죠 네 그게 본인이세요 기준님이셔 아셨어? 네 그러고 기준님 기준님 남자가 남자가 남자를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준님 남자가 들어와 네 남자가 들어와 근데 그 남자는 지금 기준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먼 데가 아니라 기준님 그 주변에 가족 지인들이 소개시켜 주는 분 같아 네 그 분 잘 한번 만나보셔 응 전에 거는 다 잃어버리고 잘 한번 만나보셔 아셨어? 네 그러고 기준님은 그것만 좀 고치셔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거는 멘탈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어? 내 앞에서 딱 벌어진 일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앞으로는 없으셔 어? 하니까 그냥 묻어 넘길 수 있는 좀 묻어난 마음을 좀 가지셔 아셨죠? 그러고 지금 하시는 일 그거 지금보다 계속 점차점차 점차점차 점차 점차 나아질 거니까 응? 좀 잘 좀 해보셔 어? 아버지하고 잘 좀 해보셔 그러고 아버지가 네 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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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으셨어야 돼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거래처도 일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좀 힘든 상황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예진혁이 문 닫았어야 됐어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조금만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만 조금만 돌았으면 지금 이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것만 돌았으면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 네 그 대신에 아버님 건강 좀 조심하시라고 건강해요 응 항상 혈압 쪽 아버님도 생각이 너무 많으셔 아버님 말씀 잘 하세요? 필터가 없어요 네 좀 필터가 없으시고 말이 나오는 대로 하시는 병이시라 좀 스트레스가 많이 없을 것 같으신데도 아니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터 없이 내뱉는 말이 몇 날 며칠을 가슴속에 쌓아뒀다가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오시는 게 아버님이세요 응 그런 분이시 요즘에는 좀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응 이제 이제 기준님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래 응 그리고 내가 아빠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맞아요 에이 그 지금 아버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 본인이에요 네 그리고 기준님 어려서 네 어려서 뭐 하고 싶었던 거를 네 집안에서 반대했던 게 있어요 20대 막 들어서면서 20대 막 들어서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20대 막 들어서 이제 학교 막 졸업하면서 뭐 이제 사회초년생 나올 때 그때 집에서 아버지가 뭐 반대 했던 게 없어요 .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계속 당황하다가 그러다 들어보는 거에요. 근데 본인은 이야기를 안 했다 치지만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준님이 뭘 하고 싶었던 거를 탁! 막았던 게 있나 봐요. 그거는 절대 안 돼.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아버님 속에 아버님 마음속에 가슴속에 큰 짐으로 계신가봐. 그래서 항상 기준님이 보면 미안한 맘 애처로운 맘 그것밖에 없으신가봐. 근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 기준님이 아버님을 보면 이제 그 마음이 거꾸로 더 커 보이는 거지. 공부요. 공부? 제가 고등학교 중퇴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혼자 했었는데 네. 스무 살 초반에 이제 했었는데 계속 안 되다가 회사 다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검정고시를 가서 그때 허지도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대학이라도 가가지고 어 대학 나오는 게 저런 위치가 야룩했냐 이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던 거니까 응 더 어때 저도 미안 한 번 들어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그게 가슴에 못인가 봐. 너무 자기 가슴에 큰 짐이고 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본인은 어려서 많이 못 배우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동생은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도 몇 년 준비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는데 이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는 제가 다 벌어서 제 생활비는 다 썼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해줘야 될 때 많이 못 해주시는 게 많이 이제 남아 계신 거 그런가 봐요. 그게 있어서 진짜 지금에 와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를 하고 싶다 하면 아버님이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런 마음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 본인도 가슴속에 담아있는 거를 버리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그걸 조금씩 조금씩 깨어내셔야 돼. 둘 다 너무 서로 말도 안 하면서 가슴속에만 담고 응어리로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준님이 먼저 다가가.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하나 하나 좀 깨트리세요. 아셨죠? 지금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두 분이서 말이 잘 통할 거야. 응? 네. 그렇죠. 아버지도 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하면 기준님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하나 하나 그만큼 내가 믿는다는 거야. 아버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새로 들어온 남자 그 남자 잘 만나보셔 하고 지금 하시는 일 응? 점점점점 더 잘 돼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설은 구설은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고 없어져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이제 없어 하니까 기운 내서 잘 살아보셔 아셨죠? 응. 그래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훈련이 낫고 하신 분이 기준님이니까 잘 버텨오셨어. 잘 버리셨지? 아셨지? 네. 김사장님